난 유패라고 하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 댁은 붕고댁 때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위험한 카드가 들어있어서 그런 대기 할 때 찍어볼까 합니다 정체를 알려주면 안되요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위험한 대기인 것 같은 느낌 정체가 타고 가면 좀 그런 대기이기 때문에 멘탈을 붕괴 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뒤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푸텍은 이제 주문했고요 내가 성공인가 참고를 말하자면 푸텍을 빨리 주문해야합니다 푸텍을 빨리 주문해야합니다 푸텍을 빨리 주문해야합니다 붐버그 제로제로원을 일반소환 가하단영을 세트하고 3장을 세트하고 엔드 3장은 뭔데? 뭔 드립이야? 아니 미안 드립 이상하게 쳐버렸어 카우칼이 소환 효과성 D는 강합니다 도로 현대상완이 필요없나 분복을 제로제로 틀어요 일반소환 3층 하조클라우스클라우스클라우스 3층은 하고 싶지마 공개력이 몇이냐 공개력 자체 공개력이 500이 올라가고 공개력이 500이 올라가고 공개력이 500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500을 올리기 때문에 PD는 기계적 모니터에 공개력이 1000을 올린다 어떻게 하는거야 그러니까 얘는 총 1500이 올라가고 2000이요 반대로 얘는 1000밖에 안오르기 때문에 공개력이 1500 공개력이 2000 분복을 제로제로 원을 어택 현대상완이 난 배틀페이다라고 해 엔드 1만소환 2란을 넣고 2란을 넣어 2란을 100에다 집어넣고 2란을 넣어 저거 2000이지 아 얘는 1500 네가 2000이지 갖다 봐라 어 잠깐만 진입끈진 너의 엔터링 전부 스윗키시로 바꾼다 엔드요 도로 분복을 제로제로 툴로 되돌리고 에이처넨이 에이처넥스터델의 특수소환 분복을 제로제로 원의 툴 일반 소환 네 원래 박스운거 없네 어 얘는 특수한 해야돼 어 폐 잡히면 안는데 넘게 나왔어 그렇구나 버트맨 같은게는 공개력이 총 뭐더라 어 3장이 있기 때문에 2000이 올라가서 공개력이 2400 상관없고 어쩌죠 얘는 둘로 빼니까 배트페이다로 하태 어 3장 엔드! 젤르르 3가 빨리 나와야 돼 라이프로 천 지불 라이프 4톤 차인가? 그쵸 인상 봤습니까? 배트 페이던가 이 카드는 나 처음 보는 카드인데 잠시만 아아 이거 들어봐야겠네 참고로 이거 액트가 하나도 없는데 아 그래? 난 분복은 액트를 안 써가지고 액트를 안 쓰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분복은 액트를 쓰는데? 싫어 아 분복으로 Z를 무시하시네 그놈 나올 때까지는 액트를 안 쓸거든 1판을 못 구한 아닌데 그로우 그 노화를에서 구하기 쉬울텐데 그냥 1판을 쓰면 내가 몇 장 있을텐데 달라고 하지 그냥 0,0,4로 일반 소환 조합별로 효과가 없죠 얘는 전투를 시행했을 때 분복 한 장 묘지로 보내고 공격력 500 올리고 아니 웬갱스 빈이라 효과가 없어 벌써 그저야 오... 큰 의미였고, 제로조 트로어택 공격 서만 위협화 놓고, 그럼 얘까지 좋고, 나머지 공격은 안되나, 라이안, 엔드, 트로어, 무격 좋아, 일시우전, 라이안, 일시우전인가, 싱글벙글 이제 하다 안받는다 1.8이 아닌거니까, 서랑씩 주고, 장패받고 4자찬 안받고, 5자찬이 안깁니다 엔드, 더루 강화소생 트레이닝 2,2,2,3, 라이프 찬즈블 4자나 데리고, 2자나 버베러 2자나 데리고, 스킥 어, 정말 나나버렸어 아 세상에 그럼 데미지는 안받고 그럼 이제 강호석생은 분보 제로제로 트는 특수수환 제로제로 트의 효과를 밟도 제로제로 3를 패러 가져온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완벽한 필드인데 말이야 그렇구만 내가 꿈에 이르는 필드인데 말이지 데미지 줄 수 없고 엔드 트리션 아웃 하긴 나오구나 한 번 더 치킨 레이스 말자 라이프 1000을 함상으로 좋네 낮을 수 있었나? 효과서가 요거랑 요거를 덱으로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드로우를 많이 했으니까 어 누가 더 없지? 누진 열줘지 누가 없어? 두 장만에 드로우 한 대입? 네 네 네 네 어? 어? 몇 겸? 어? 대게 자체가 드러나버렸다 괜찮아 어디 없어 위압하나 버려 어 잠만 결국엔 드러나버렸어 마지막까지 안 드러났으면 될 수 있을텐데 이거 괜찮아? 어 어 6,000원 그런지 예 영원입니다 더이상 데미지 어? 잠만 공격을 정말 하시게요 공격력이 몇인지 아시고 3,000 정도 되겠죠 3,000이 넘어갈 텐데 어떻게 봐 공격력 개선해봐야 돼 공격력이 500이 올라하고 공격력 2,500이 올라가니까 자신패드의 기계적 몬스태 아 이 카드의 공격력이구나 이 카드의 몰트는.. 아니요. 어차피 이걸거 때문에 데미지 안받아. 아 그렇군. 자 귀찮은거 자폭할까? 데뷔 정신 가다가 까발려줬어. 뭐 괜찮아. 상관없고 있지. 제로제로 뭐니? 자기만 올리구나. 나 5세트있죠? 6세트있지. 왜 하나도 없는걸까? 상관없이네. 5세트. 너로 피가 몇장이오? 6장. 맞나? 1,2,3,4,5. 배틀 진행! 80거 있는가? 없어요. 제로제로 뭐니? 공격력이 3000. 어택! 페이더. 유후! 엔드. 포카활동 참지부 1등. 아 나도 참지부 할꺼야. 압박했다. 갈등? 뭐지? 한번 더? 비상신념? 아니 이게 아니죠. 어? 미신반? 여기있다. 비상신념. 2개를 먹어 엮어지더러? 응. 효과처리기 라이프 2장하고. 효과처리할때, 효과처리시에 운영실력이 2장했으니까 3장하도록 하고, 한도에는 100명 아래로. 그리고 또 3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3장하도록 하고, 한도에는 100명 아래로. 저것이 바로. 터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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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통. 또 운명의 버블린. 응. 8통. 터넨들. 이러면 이제, 3장 있으니까 4장하도록 하고, 한장은 되메아래로. 이전에 1000회복? 응. 괜찮아. 끝날거야 아마. 안돼. 뭘 불가. 뭐 전쟁이니까. 안돼. 전걸 불기 시작했어. 안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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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 따라라라라라라라. 한정부금을 틀었는지. 유행 조언 플레이. 으악. 으악. 여기서 함정 카드 부금이 나왔어야 했는데, 지워져가지고. 아. 강력한 덱이다. 강력한 덱이다. 오예. 아. 제. 잡닥적합니다. 혹시 사실 거 있으시네. 아. 제. 천천히 때려받을 현찰이 없어. 어쨌든 진간화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부터 드릴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이야. 아쉽단다. 와. 그래도 분복으로 전개했다는 건 그럼 난 만족하겠어. 흐흐흐흐. 그럼 끝.